다 오신겁니까? CCTV 살인마가 누구에요? 두럭뻥 귀여워 CCTV 살인마가 달인님이에요 아 진짜요? 군침 싹돈애가 아사히몬이고 고기님이 무악님이에요 그리고 섹시지는 됐어요 저거는 왜 걱정돼요 저 상처.. 저 상처 받습니다 머리에 있는 변기 뚜럭뻥이나 좀 치우고 얘기하시죠 게임 못하는 남자 모모레TV 정보다 좀 예민해요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시작한다 마이크 꺼 마이크 끄고 할게요 크루원이네 뭐 갑시다 무기고로 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에이 설마 정보는 아닐거야 아닐지 아프라네 푸시딘 다닌님 3파 파삼님 파삼님 오케이 미션하고 있는건가? 어허 어허 총 쏘고있어 섹시 푸시딘님은 확시다 확시 확인했고 푸시딘님은 확시 고 삼파랑 같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좌측으로 갔어요 외워놔야겠다 이거를 충화재는 여기서 카드를 긁고 계시는데 카드 잘 못 긁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쵸? 짠 아 이제 잘한다니까 카드 잘 긁어요 왜 지켜 왜 거기서 왜 거기서 잘 지켜보고 있는거죠? 충화재 충림 동선이 조금 아닌가 그냥 크루원인가 어 어어 어디 어 어디야 원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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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는 이제 잘한다니까요 익숙해졌어 어 내 지금 실험은 아 고객님 죽었다 아 고객님 죽었네 저 저 할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삼파님이 신고를 하셨고 고객님 다 무항님이 죽었어요 자 시디님 말해봐요 제가 할말이 있는데 저거 항해실에서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 주황색깔 있잖아요 삼파님 네 삼파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뭐야 배수로 같은데 있잖아요 그 벤크비 벤크비 걸렸다고? 네 아니 없었는데 갑자기 어 다시 뭐가 생겼어 보니까 그 벤트 위에 저기 저 사람이 아 파삼님이 파삼님이 걸렸구나 벤크비 타다가 벤크비에 탔어요 아 저 사람이 아니 아니 다필없고 고객이 언제 죽었어 몰라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아니 삼파가 신고했잖아 저랑 같이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삼파님 어디서 발견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어디고 어디서 발견했어요 항해실 밑에 좌측 바로 옆에 좌회장하는데 몰라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드니온 아닌게 제가 확실을 봤어요 총 쏘고 있더라고 총 쏘고 있다고? 항해실에서 총 쏘고 있는걸 제가 봤어요 어 총 쏘고 있었는데 나 투표했어 투표를 했다고? 지금 누군데 누굴 누군줄 알고 삼파님 음 저는 벤트 타는거 맞습니다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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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벤트 타는걸 어쩔수 없지 어 형 우리 투표만 잡으라는거 없잖아 저 아니에요 어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는 변명을 해보세요 근데 투표는 다 끝났어 벌써 빨리 얘기를 하셨어야지 거기 그 자 저한테 감정투표 가 괜찮습니까? 아니 저야 감정투표 가요 타파도 투표 그 세시진 투표 아니 아니 저거 봐봐요 채팅창 채팅창 봐봐요 채팅창 나 지금 딩갈통이라고 나 투표한대잖아 내가 왜 딩갈통이야 아니 벤트를 탔다며 벤트를 무조건 저기만 타는건데 경계야 경계 아니 저 탄게 아니고 거기 서있었다니깐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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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후씨디님 나 거기 서있었잖아 아니 없었으면 거기서 아니 나가봐 후씨디님 후씨디님 나가봐 나 거기 계속 서있었지 아니 그래서 나도 처음에 좀 긴가빵가 했는데 일단 연습을 걸고 나 아닐수도 있잖아 산타 아니면은 좋은거지 뭐 아니면 나 찍어 나 찍어 진짜로 근데 씨디님은 아닌건 내가 확실을 봤는데 봐봐 내가 겁는 말이야? 아니 마이크 자 말이커주시고 이따가 이야기해요 네 연습게임 üssel니 시청자 아니 근데 벤트를 여러분 봤어? 우리 게임할때 마이크 꺼라 왜 나 또 혼자 다니냐 일단은 무악님이 무악님이 아사님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 CD님은 아니고 충님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다니님하고 아사님이 이거 힘드냐 다니님하고 아사님이 지금 조금 의심스러워요 일단은 두 사람을 잘 피해서 다니고 왠지 지금 어디선가 흉화제하고 CD님이 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죽는거고 어 여기 있네 CD는 아니야 확실히 CD는 아니고 불안하다 미션은 하브엔진 미션인데 같이 가줄 사람 없나? 아 문 닫혔어 문 닫혔어 이거 시간지라 아 열렸다 왜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우 불안 불안하네 기름채우고 오우! 허허... 이게 뭐야 경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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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누굽니까 다니님이 신고 왔어요 내가 봤을때는 CCTV 살인마야 내가 처음에도 CCTV 살인마를 찍었었는데 아니 근데 다니가 잠깐 투표 일단 보려 투표 들리시나요? 이거 지금 유튜브이 승림이다 다니님 얘기해봐요 제 말 이렇게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이리펴봐 이리펴봐 빨리 이리펴봐 아니 그 지금 다들 위치가 어디세요? 나 지금 여기 좌측 하단 저는 하부 엔진 좌측 저 어딘지 있는지 몰라요 그 아래쪽에서 쾌하고 있었어요 저 상부 엔진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빨간색 님이 근처에 타고 올라오셨어요 아 그래? 야 뻥을 쳐도 저렇게 반인 님이네 이거 야 너희들 벤트를 탔대 이거 이거 죽인 사람이 신고해도 돼요? 네 죽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죽인 사람이 당연히 신고할 수 있죠 내가 잠깐 충성심을 잃고 충아질 의심을 했는데 반인 님이네 이거 전에 투표한거 그 cctv 살인마 한 명 있었지 내가 찍었어 허허 이거는 이거는 이거 단이 님이 아니라 일단 내가 지금 투표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랑 시디님 밖에 없는데 나를 몰아갔으면 이거는 뭐 아 시디님 이거 이거 다음에 그 뭐야 그 뭐냐 이거 다음에 그 단이 아니면은 그냥 몰이건이야 어 단이 님 아니면 달아야 단이 아니면 달아 난 투표하겠어 어 단이 아니면 흉님이거든 말 아끼다가 말 잘하네 후시드일지도 모르겠다 이거 투표 취소 가능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 게임 처음하니까 자기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신고한게 네 그냥 한 만큼 밀려주셨어요 일단 가봐 일단 일단 어서 가봐 어? 단이 님이 몰모리 찍었다 전 아니에요 커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처음에 다 산파 찍었을 때 나 혼자 CCTV 살인마를 찍었어 왜냐면은 진짜 다들 게임을 진짜 못한다 하하하하하하 지금 지금 자기가 너 밟수 아닙니까?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쓸만한게 없네 디코 끌게요 쉿 아 또 크루원이야 지금 인포 한 명인거죠 여섯 명이서 그러면 뭐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다들 왜 얼타고 계시는거야 오늘 좀 게임 좀 되는걸 고기 님이나 아사 님이 저거 인포를 걸리면 딜이 너무 무서워 아 아 이따 저거 기사 상현 상현 기사 지지 잠시 도움이 이 스푼 도움이 마주 아 아 아 이걸 자 아 잠시만요 이 100%야 100% 고기야 고기 우왕님하고 아사님하고 같이 아니 기다려봐요 제가 그 시디님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구석에 차 박혀있는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아사님이랑 우리 어님 올라가고 제가 미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슝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빼박이네 이거는 말은 아는거 그래가지고 저 얘기할게요 시디님이 구석에 있어가지고 난 벤트를 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신고하려고 근데 신고를 딱 누릴까 시디님은 죽어있네 근데 그 맵 어떻게 봐요? 내가 봤을때 봐봐 여기에서 내가 그 쾌를 하고 있는데 섹시즌이 넘어갔어 난 섹시즌이 그래가지고 인포가 아니라는걸 알았어 쾌를 두번 할때까지 안 건드렸거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모머리 군침 고기 섹시즌이 다섯명이 다 오는거야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군침이 가고 위로 섹시즌하고 고기랑 갔는데 섹시즌이 죽었어 나 보고있어 나 진짜 아래로 누가 내려갔어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간지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섹시즌이하고 방향이 틀려 섹시즌이 위로 올라갔거든 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섹시즌이 약간 많이 틀린게 있는데 모방님 우리 같이 셋이 시드님 반결했을때 나랑 위로 올라갔잖아 모리건님 모리건님 후시딩이 들어갔을때 나는 쾌하고 있었어 쾌를 두개나 했어 근데 후시딩이 나는 인포인줄 알고 보고있었는데 안죽이더라고 아 나는 안심했어 후시딩은 인포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가 그쪽으로 쾌를 올라가는데 내 목이 같이 나오는거야 맞지? 군침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모모리하고 구비하고 우왕님 같기도 하고 우왕이야 둘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둘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저기요 저의 없다 아 시간이 없어요 우왕이야 나를 모르겠다 나 스킵할래 나는 아 진짜 아니 나의 말을 믿어 그냥 귀여워 누구세요? 그 우왕이 같은데 아 목소리를 크게 못하지? 뭐 작게 얘기해야돼? 아니 나 왜 말이 맞잖아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진짜 다 어? 무왕님 아니네? 나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나 마이크 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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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전 인포스터 아니에요 이거 아사 아사 아 그래요?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요 일단 마이크 끄고 그럼 지금 아까 산판님 쪽으로 아사 헤몬이 뛰어갔는데 지금 산판님이 죽었을 수도 있어 이미 지금 미션이 중요한게 미션도 중요하지 지금 슝님 헛다리를 거하게 장렬해가지고 지금 어? 액구준 크루원인 어? 얘 아사가 아닌가? 왜 날 안 죽이지? 아 이제 모르겠어 삼파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오 네네 CCTV 다 봤습니다 삼파님 가시고요 네 CCTV 다 봤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끝까지 얘기하시죠 삼파님 삼파님 벤트 타는 거 다 봤어 삼파님이 벤트를 탔다 삼파님 변론 해보시죠 안 탔는데요? 안 탔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니 안 탔는데요가 아니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니깐요? CCTV 봤던 CCTV를 봤던 이거 고기가 인포가 아니었다고? 구황님이? 슝님이 헛다리를 거하게 짚으셨어요 아 그래요? 나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구황님이 나랑 아사님 셋이 있었을 때 나랑 아사님이 위로 가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흉님이 쿠시디님이 있는 걸 같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 아닌데? 하고 내 집 채팅창을 보니까 아사님이 나랑 무황님이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계속 아사님인가 싶었어 그래서 아사님인가? 흉님이 저거를 매기는 건가? 난 되게 헷갈렸는데 지금 아사님이 삼파님을 벤트 탔다고 지금 몰아가잖아 삼파님은 아니라고 하고 CCTV 본 사람은 아사님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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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네 그래서 나는 아사님 같은데 만약에 아사님이 아니면 삼파님이에요 아사님이 아니면 삼파님 아니 이게 봐 CCTV를 보고 바로 내려왔는데 네? 바로 내려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딨지 모르겠어요 아사님이 채팅하는 것도 읽어봅시다 저 찍고 삼파님 찍으세요 삼파님이 벤트 벤트를 탔다고요 CCTV 보고 바로 달려온 거임 하긴 CCTV를 내가 바로 내려왔는데 CCTV를 보고 바로 식당으로 와서 누르니까 사실 아사님은 말도 맞는 거 같은데 알았어 일단 너먼저 다룰게 그리고 흉님하고 같이 다니면 될 거야 그럼 삼파님이 난 모모오리 찍었어 난 사실 모모오리 찍었어 에? 삼파님 투표하세요 찍어요? 저는 아사님을 찍었어요 보라들이 클릭하면 돼요 나는 모모리 찍었어 나는 모모리 아 망했다 뭐야 이제 아무도 퇴출 안 당하는데 우리 중에 인포가 아직 남았어 삼파님이라니까 아 일단 같이 다녀야겠는데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끌게요 아 이게 아 불게 아 아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이거 진짜 아냐 지금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일단 미션은 해야겠죠 야차하면 시체 발견했을 때 알키 누르면 리포터 단축키기 라고 했었나 바로 눌러가지고 아 불안하다 이번엔 진짜 모르겠다 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벤트를 저렇게 확실하게 벤트를 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파연님 같긴 한데 그럼 파연님 파연님인 것 같은데 삼파님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삼파님이면 지금 아사에몬을 킬하고 나대주시고 쉬우겠지 삼파님의 미션을 안 할까 삼파님 방심 켜두세요 삼파님의 미션을 안 할까 아 방송 키면 안 되거나 죄송합니다 삼파님이 왜 미션을 안 할까 어 누가 싸 야 이거 망했다 지금 하나 달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달아야 되는데 삼파님 삼파님이 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미션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저 모르고 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지금 우리 셋이 같이 다녔는데 삼파님이 삼파님이 지금 모르던데 아니 지금 뭐지? 미션 하는 거 네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형이에요 저 읽어 다 해가지고 안 못 올려요 이제 저는 사보도 걸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하연님이 이걸 처음 한다고 하는데 사보를 걸 수 있다고? 벤트도 다는데 사보를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벤트를 거기 누르니까 대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어? 벤트를 누르니까 대더라고는 무슨 소리죠? 아니 벤트를 타는 거를 영상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럼 사보트티즈도 봤겠죠 사보트티즈가 뭔지 모른다니 사연님이 말실수하신 거 아닌가? 벤트를 누르니까 대던데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벤트를 타는 걸 제가 봤다니까 cct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까지 불안해가지고 이거 지금 달아야 돼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달아야지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진다 사보님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보님이라고요 cct로 봤다고 투표 걸었어 사보님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아 과연 아 아 아 잘한다 와 진짜 나 진짜 난 게임 처음 한다는 얘기 해가지고 어어 상파 진짜 잘한다 와 사보님 잘하네 거짓말 저렇게 잘하네 와 무섭다 와 진짜 대뻔뻔하네 진짜 대뻔뻔해 저희가 몇 년을 한 개 게임을 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진짜 다 함께 둘러 앉자 오늘의 흐물은 자 내일의 힘으로 삼아요 나 나 랄랄랄랄랄랄랄라 나 나 나